책먹는 여자입니다 BMW 블로그로 나를 쓰다 블로그 미 라이팅 블로그 100일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로그를 정말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쓰시다 보니까 몇 가지 도구만 조금 더 얹으면 정말 좋은 블로그 기능도 활용하시면서 그 쓰기에 도움도 되실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야 될 부분들은 작업을 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글감에서 무료 사진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가 뭐냐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사진,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오늘은 개구쟁이 행복연구소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찍은 사진인지 캡처 사진인지 조금 애매해요 보시면 이건 캡처한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찍은 사진인지 캡처한 사진인지 애매합니다 그 다음 쭉 내려보면 이게 만약에 캡처를 어딘가에서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왔다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서 딴질를 걸지 않는 이상 뭐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깔끔하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올려주는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구글링 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걱정 없고 그 다음에 바로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쏙 이미지 블로그 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미지 캡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시면 사이즈도 달라서 통일감이 없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 자체도 사이즈가 달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미지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저는 웬만하면 내 사진을 수두록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 찾다가 없으면 너무 글이 많을 경우에는 이 기능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없는데 사진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 글을 쓰는 거죠 지금은 당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 사진 하나 넣어 줘야 되겠죠 당근 사진 어디 있나요 여기 글감 사진에서 그냥 이대로 당근으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요 저는 좀 가루가 편하더라고요 가루가 좀 더 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나는 딱 모바일 봤을 때 내가 딱 각이 맞게 크게 나오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또요 하다가 사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 사과 좋아해요 아침마다 사과 먹어요 그럼 이거 들고 하면서 여기서 사과 또 사과 나오죠 그래서 또 이렇게 탁 놓고 좀 크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PC에서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어디서 가시냐면 모바일에서는요 글쓰기 누르시고요 왼쪽 아래 하단에 점 세 개 있습니다 점 세 개 점 세 개가 우측 하단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누르면 거기 똑같이 글감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 출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이 없습니다 또 깔끔하잖아요 캡처하다 보면 사이즈 틀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저작권 정말 괜찮은 건가 뭐 상업적 용도 확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꼭 이미지 사용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구쟁이 행복 연구소와 오양의 손톱처럼 잘하기 두 분이 이미지에 이렇게 좀 쓰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출처까지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구요 100일 블로그 코칭 하다 보니까 이 두 분도 100일 뒤에는 얼마나 더 블로그 잘 쓰시고 재미가 있으실까 매일매일 날 찾아가는 질문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저와 아직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면 이 오양의 손톱처럼 잘하기 님과 개구쟁이 행복 연구소 두 분의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들어가서 이웃도 매주시고 서로 응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였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